스트레칭은 바디라인 만들기 필수 동작 원네그 스트레칭 편안하게 누워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양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잡아주세요 가슴 쪽으로 다리를 당겨주세요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10초에서 15초간 정지하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 동작은 좌우 각각 3회 이상 하세요 굿모닝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 서세요 등을 편 상태에서 천천히 90도가 되도록 숙여주세요 허벅지 뒤쪽 근육이 당기는지 의식하면서 허리 근육에 집중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천천히 근육에 자극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이 동작은 3회 이상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